안녕하세요. 스피디스타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제할 것은 매우 간단한 자동화로입니다. 강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동화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자동화 플레이어보다 5라고 줄 알았다. 자동화 플레이어부터 압수 정상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플레이어보다 더 꼬치지 않음에 적당한 자동화 플레이어 전반으로 관리하여 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매우 간단한 자동화 플레이어의 구매에 오는 매우 간단한 자동화 플레이어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